반갑네 아.. 반갑네 오마이큰 자 여러분 저 친구가 일벨을 하는지 안하는지 그거를 제 방에서 싸울 필요가 있을까요? 그쵸? 도네이션은 감사합니다 그니까 원래 트위치라는게 그래 그 사람만의 방송도 있지만 여러 어떤 다른 스트리머들을 같이 보고 아 이런 사람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참 좋은 문화인 것 같애 그것도 재밌어요 저도 정말이 차가운다 근데? 나한테 집중해 뭐지? 탈콘가보다 구원? 아 티리온 고민좀 해줘야돼 그쪽으로 오면 상대가 티리온 예상한단 말이야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5초를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이번 학창팽도 인베의 특진방송 나가시네요 몰라요 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르고 연락온거 없어요 고통이 나를 부른다 심리전지 심리전지요 뭐 졌죠? 얘를 이걸 써서 아예 그냥 드로 한장만 주고 안잡는것도 괜찮네 다음 통에 동전에 굴러드오프까지 날수있어요 조오리거 오오오오 여기서 좀 제일 까다로운거 코도죠 코도 나와서 얘를 짓밟는정돈데 이거는 코도 나와서 얘 만약에 못밟으면 3분의 1이랑 얘 못밟으면 코도까지 죽기때문에 존똑 존난 똑똑하다고요? 제가 좀 똑똑하자 자 동전 스킬은 나갑니다 너무 좋죠? 안녕 이란 말은 해야지 광길을 뺐다 평등각을 보고 있는것 같은데 아 이거 탈출 연포도 한번 보고 싶었는데 이거는 구원 뽑아놓고 그리고 티리온 나오면 씁시다 아 또 티리온이 나왔네 개꿀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? 고민하라고 1 2 3 4 5 이렇게 중요해요 최소 5초 세세요 많음 10초까지 뽑.. 나오자마자 오예 뽑으면 탈임 티리온 둘 중 하나 무조건 확신하거든요 아 그냥 믿어 나마를 노래 잘하시네요 노래 언니 고맙습니다 제발 그만해라 그만해라 가노탈 그만해 영의를 그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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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물관에는 초대받은 손님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뭐지? 왜 한장도 안꺼지? 손에 다있나보다 얘 손에 다있나보다 때려봅니다 상대가 고귀한이 생길때 생각해서 이걸로 먼저 때려보고 잡아주고요 구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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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리온 아저씨 닭니까 늙지마요 오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잖아요 덜렁덜렁 나도 근데 갑자기 중요한 일이 생겨서 어쩔 수 없었어요 뭘일보고 2시에 딱 킬라 그랬는데 중요한 일이 생겨서 좀 늦어졌다 법규를 준수하십시오 가노탈 구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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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기만 삼십지? 그러네 코도를 밟는다 좋구요 아니면 요렇게 요렇게 날 시어바짓말 앗고마야 요렇게 그냥 영룡만 쓸까? 구원이니까 암호 쓰지 말까? 티비 하나 더 낼까? 룰길리인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이따 틀어드릴게요 평등 맞으면 다다니까 아무도 쓰지 말자 턴중하자 밟아볼걸그러나? 코도는 쓸 걸 코도는 쓸걸 이거 너무 아낀 거 같다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디 두두두두 흥흥흥흥흥흥흥흥흥 아하 하하 존스 이 친구와 도로를 좀 많이 땡기셨어 어? 이건 코도 쓰고 아 티룬 나온 줄 알았잖아요 아 깜짝 놀랐잖아요 코도 밟자 어? 잠깐만 이거 쓰면 다 정리 되는데? 교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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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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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굳이 평등비력할 필요가 없죠 왜 평등비력을 해요 아 아 아 아 아 가볍니 일 comparison 인물을 내려주십시오 와 하수 오겹한 첫 절생 bucksали 축하합니다 짝짝짝 짝짝 짝짝 정리를 위해 멘토 어lé ins 와 하스 오결만 첫 절을 찍어요 축하합니다 짝짝짝짝짝 베이비 원 모어 타임 따라딴딴딴딴 3리온 이거 느저스만 나와보세요 느저스 나오면 난리납니다 어 탕대도 느저스댁이네 찍고 신성 하나 쓸까 찍고 그냥 신성 하나 씁시다 좀 평등이 주장이네 신성 하나 아깝긴 한데 어차피 이필드 내가 안 뺏기면 되니까 이필드 안 뺏기면 되니까 이필드 안 뺏기면 되니까 인물을 데려주십시오 띠디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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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 저잇짝 바돋탈 인물을 데려주십시오 논ody 인물을 데려주십시오 크으 여기가 쪼옷금 애매한데 한번더 요거 내고요 인물을 데려주십시오 왜 안 때려놓냐면 이거 때려놔서 여기다 힐 들어가면 좋긴 한데 왜 안 때려놓냐면 그래 얘가 힐이 들어가도 그 다음 편에 그냥 교환이 된단 말이야 상대가 어차피 평등도 있으니까 굳이 탈힐 아 TC각이 안 나오나? 잠깐만 몇 명 죽었지? 티리온 3개의 케른 그리고 3티리온의 케른의 4개였어? 띠용 얜 잡아버려 좋았다 응 좋았다 평소 왔어도 안 죽는다 이래놓고 광평? 그러네 와 이거 정리는 했다 그래도 케른 남죠 다임블러 토마토 무기 하나 둘 셋 넷 아 왜이렇게 웃기지? 포도 그냥 밟아 응 끝났죠? 퉁 지금 이 무기만 티리온 티리온 4번 죽었고 티리온 4번 죽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살은 난거 또 죽었으니까 이 무기만 여덟개 어? 아이고 고생했다 고생했다 이제 휴가면 또 들어가야되잖아 까비 몸 건강하게 잘 다녀와 이걸 왜 그렇지 참에 좋았죠? 응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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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에이씨 아잇따하 좋았다